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 해볼텐데요.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가장 첫 번째로는 한미약품과 관련된 이슈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좀 개요부터 짚고 갈까요? 네, 이제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미약품 그룹이 한미약품과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둘로 쪼개질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정리를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모녀지간인 송영숙 한미약품 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그룹 부회장이 과거에 얼마 전에 이 후연 회장의 OCI 그룹과 통합을 추진했는데요. 형제관계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 모녀 같은 경우에는 임성기 회장이 2020년 8월 벌세한 이후에 상속세 이슈가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이제 통합을 추진했는데 이제 형제 임종윤, 임종훈 형제 같은 경우에는 통합 계획을 전달받지 못했다 하면서 이제 반발하면서 좀 지분 싸움도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분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면 모녀와 형제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불붙고 있는 상황인데 갈등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커진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벌세를 하면서 상속세를 좀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속세가 워낙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당장에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OCI 그룹과 통합을 통해서 지분을 넘기고 다시 그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면서 그 자금을 통해서 이제 상속세를 좀 납부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형제 측에서 이런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고 통합에 대해서 좀 우리 한미인 전통 이어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발하면서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형제와 모녀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는 지난 월요일에 이사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어떠한 안건들이 좀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네, 이제 한미약품 말씀해주신 대로 월요일에 이사회를 개최했는데요. 이사회에서 이제 임종윤 사내이사의 단독대표이사 선임안이 논의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제 임종윤 사내이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8일에 이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한미약품 내 인사팀, 법무팀 신설을 추진하자 반발하면서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임종윤 이사 측에 따르면 이제 박재현 대표의 인사가 이사회를 무력시키는 것이며 또 이제 이사회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제 박 대표 자신을 북경 한미약품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한 점을 좀 문제 삼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건이 부결되면서 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 체제로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됐고요. 사실 이날 이사회 결과 자체는 이미 예견됐다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현재 이제 한미약품 이사회 구도 자체가 7대 3 정도로 모녀지간 그리고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이쪽 편이 3인 연합이 좀 7일로 강하고 형제 측이 한 3 정도로 이미 3인 연합이 우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건은 부결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이미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안건들이 좀 이번 이사회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한미약품 내에 인사팀 그리고 법무팀을 신설을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보니까는 반발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던 겁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회사 운영할 때 당연히 인사팀, 법무팀 하는 것보고 사실은 당연한 수소생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한미약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인사 업무를 거의 전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약품에 대한 인사도 한미사이언스에서 좀 이뤄지고 있었던 셈인데요. 그런데 이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지주사에 위임해 왔던 인사 부분을 독립시킨다는 의미로 이렇게 신설하게 된 거고요. 또 인사조식도 별도로 신설하면서 사실상 독자 경영을 알린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하겠다는 어떤 의도가 좀 담겨있었다고 보여지긴 하고요. 당연히 인사 권한이 있는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에 박 대표가 이런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하고 인사에 대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임종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 대표의 직위를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시키기도 했고요. 업무 범위도 팔탄공장 제조업무로 제한하면서 좀 논란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각자가 쓸 수 있는 카드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미약품이 중국 시장 유통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자 카드를 쓴 느낌이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하게 유통을 새로 체결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안에 좀 숨어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설명드리면 지난 3일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대 제약기업 중 하나인 상하이 의약그룹을 통해서 자체 개발한 의약품 7종을 현지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약품은 인후염치료제 모겐, 비강보숩제 코엔, 소염진통제 등 7종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단순한 유통만 확보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동안 임종윤 한미약품의사가 회장으로 있는 코리그룹의 자회사가 한미약품의 중국 자회사인 북경 한미약품의약품에서 의약품 유통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임종윤 사내 이사 같은 경우에 한미약품을 압박하기 위해서 북경 한미약품의 거래를 끊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협상의 우위에 점하기 위한 카드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한미약품이 자체적으로 유통망을 확보하게 되면서 임종윤 이사의 카드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그 속뜻을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카드가 안 먹힌 거네요. 갈등은 계속해서 점입가격으로 계속해서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을 때는 가족 간에 뭔가 화합이 있거나 화해가 있어서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이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이게 어떠한 구조입니까? 이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한미약품그룹의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고향 그리고 고교 후배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인데요. 그동안 한미그룹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뒀지만 최근에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서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사이언스 지분 약 12%를 가지고 있었던 신 회장이 7월 3일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과의 지분 거래를 통해서 444만 주 금액으로는 1,64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매수하면서 1대 주주 한미사이언스 1대 주주로 올랐습니다. 신 회장의 지분은 약 19% 정도 되고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의 이사가 12%,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9%, 임주현 부회장이 9%, 송영숙 회장 6%인 만큼 사실 신 회장의 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키맨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일단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신 회장의 최근의 결정들이 또 어떠한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까? 실제로 최근 신 회장의 결정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3월에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총에서 OCI 그룹과 통합을 반대하는 형제 측의 지지를 선언하면서 당시 2%포인트 차이로 승리하면서 그룹 경영권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열린 주총에서는 송 회장과 임 부회장과 함께 3자 연합을 구성하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개편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힘을 실어줬고요. 실제로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한미약품 이사회에서도 신 회장이 박 대표, 한미약품의 현재 박 대표 측을 지지하면서 한미약품의 독단적인 경영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보니까는 모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 나오는데 모녀가 어떠한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을까요? 모녀 측도 신동국 회장 최대 주주만큼 협력해서 같이 맞선다는 계획인데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은 먼저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3명을 새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임시주총을 지난 7월 29일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해당 임시주총이 좀 열릴 경우 경영권 분쟁 2라운드의 분수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슈로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압타바이오와 관련된 이슈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주가가 좀 꽤 많이 올라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만 원대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1% 넘게 하락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업입니다. 보니까 관리 종목 지정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올해부터 매출이라든지 재무상태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신경을 쓰게 된 거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매출과 재무상태 개선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해 관리 종목 지정 유예 기간이라는 것이 종료됐기 때문인데요. 압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매출을 안정적으로 높여가고 있고 지난달에는 자본을 늘리는 등 재무상황을 개선하면서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고 보니까 압타바이오라는 기업이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상장을 했더라고요. 이 개념들이 조금 새로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관리 종목 지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 특례 상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코스닥 상장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30억 원, 최근 3년 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법조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본의 50%를 초과하거나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에 상장 폐지가 될 위험성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술 특례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이런 조건들이 한 5년 동안 유예가 되고요. 그동안은 면제가 되는 겁니다. 압타바이오 같은 경우에 2019년에 기술 특례 제도를 바탕으로 상장했기 때문에 지난해 관리 종목 지정 유예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매출 30억 원과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법조선 조건을 충족해야지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압타바이오 이제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바이오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압타바이오와 같이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은 사실상 기술을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5년간의 유예를 해줄게 이렇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한 기업들이 5년 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엄청난 실적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압타바이오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은 매출이 없지만 그 연구 개발의 가능성이나 기술에 대한 가능성 그런 걸 바탕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셈인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바이오 기업들이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압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매출을 살펴보면 2020년에 3억 원, 2021년에 2억 원, 2022년에 4,800만 원 작년에 3억 원 정도로 시장에서는 유액이한 종료 매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상반기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에 17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 흑자 전환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올해 매출액 30억 원까지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압타바이오에 따르면 8월까지 누적 매출이 한 25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과 팩케어 제품을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면서 매출이 점차 늘고 있어 올해는 매출액 35억 원에서 45억 원까지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출은 문제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출만 나온다고 해서 이게 비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것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법차소원 50% 요건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달 말에 전환사채와 전환우선주 184억 원에 대해 전환청구를 했는데요. 이제 압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말 전환사채 389억 원과 전환우선주 111억 원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바 있습니다. 전환사채와 전환우선주 발행 1년이 지나서 일부 투자자의 보통주 전환청구에 따라서 전환사채 73억 원과 전환우선주 111억 원이 보통 전환주로 전환된 것인데요. 이번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으로 인해서 재무상 자본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까지 이뤄지고 있어 이 조건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본은 증가하고 있고 부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자본 대비에서 50% 이상의 세전 손실은 좀 비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법차선 50%, 결국 자본이 커질수록 비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이 커지는 만큼 좀 더 안정적인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관리종목 지정 유예 조건에서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환사체 보통주 전환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난다는 점 외에도 현지 주가 대비 전환 가격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전환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주가 상승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타바이오의 전환사체와 전환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 변동에 따라 7개월마다 전환 가격 조정이 가능한데요. 이번에 전환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말에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 가격 조정이 반영된 것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현재 주가 수준을 유지한다면 전환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월 말 이제 추가 전환청구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조기 상환에 대한 재무부담 완화와 자기 자본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재무구조 계산이 예상됩니다. 압타바이오 측에서는 아직 상당수의 미전환 전환사체 물량이 남아있고 전환사체 콜옵션 20% 물량 같은 경우에는 내년 8월까지 전환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전환에 따른 오버행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압타바이오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